모니터링 환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드를 모니터로 돌립니다. 회색 영역의 버튼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리드를 눌러 다른 리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이즈를 눌러 ECG 파형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처음으로 켰을 때에는 알람이 자동으로 꺼져 있습니다. 알람을 켜시려면 알람 서스펜드 버튼을 누르십시오. 알람을 90초간 조용하게 하려면 알람 서스펜드 버튼을 1초간 누르십시오. 사례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알람을 끄려면 모든 알람 아이콘의 X 표시가 될 때까지 알람 서스펜드 버튼을 최소 3초간 누르십시오. 리코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스트립 차트의 인쇄를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가 있거나 제세동이 시행될 때마다 스트립 차트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R 시리즈 화면은 한 번에 3개의 기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선택된 ECG 리드의 기록이 트레이스 1에 나타납니다. 다른 파형을 선택하시려면 옵션스, 트레이시스를 누르고 나서 트레이스 2 및 또는 트레이스 3를 누른 후 원하는 파형을 선택하십시오. 고등 áreas.